안녕하세요 자치아즈 입니다 제가 팔을 조금 다쳐서 요리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혹시 기다리고 있는 분은 없는건 아닌지요 궁금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도바신드롬이라는 일본 무료음원 사이트입니다 제 영상에도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유튜브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보통 음원하면 유튜브 무료음원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유튜브 음원도 좋지만 조금 특별한 영상이나 재미있는 음원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릴만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작곡자들이 유튜브로 음원을 올려 얻는 수익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입니다 물론 원하시는 곡이 있으면 어래도 가능하다고 나와있네요 배경 음원을 클릭해보겠습니다 효과음을 클릭해보겠습니다 일본어를 모르시더라도 구글 크롬으로 번역을 눌러 보시면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조그마한 정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보 유튜버 자취아재였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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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